평균 수익률 10에서 20% 고인보다 더 센 놈이 온다. 아는 사람은 다 한다는 그것! 디파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로 탈중앙화 금융을 뜻합니다. 디파이는 대체 뭐길래 이렇게 높은 수익률로 돈 복사를 하는 걸까요? 디파이에선 금융을 중개해주는 정부, 은행, 그리고 증권사가 없습니다. 거래 수수료나 세금도 없죠.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은행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고 돈을 번다는 거죠? 블록체인 내에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이를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지정된 조건에 따라 거래가 되게끔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투명하고 공평하지 않나요? 디파이가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예상해 봅시다. 암호화폐 지갑 하나만 있다면 계좌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국가장벽이나 시간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죠. 해외 송금을 위해 복잡한 프로세스나 환전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더욱 도움이 되겠죠.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데 당신이 누군지 신용이 어떤지 묻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변경,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기관 공매도, 입출금 동결 등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유시장 경제에 맡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만들어둔 금융 안전장치가 없어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예치할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개인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거래소 운영자의 개입이나 중계가 없고 세금, 은행 운영비 등이 없기 때문에 예치 수익률은 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디파이 예치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해 볼게요. A가 100이더리움을, B가 1비트코인을 디파이에 예치하고, B는 1비트코인을 담보로 100이더리움을 대출하려 합니다.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1비트코인을 담보로 묶고 A가 예치한 100이더리움을 대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A는 이자 수익을, B는 1비트코인을 묶어두고 100이더리움만큼의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치하는 행위를 디파이에서 유동성을 제공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유동성을 제공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거죠. 예치와 대출 말고도 카지노, 토토, 도박, 증권거래, 자산의 NFT화를 통한 투자 거래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디파이는 어떤 유의점이 있을까요?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고,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중앙정부의 개입이 없으므로 금융사고나 암호화폐 지갑 분실 등의 문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 탈중앙화 거래소의 불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해킹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국 정부는 위험성 방지와 세수 확보를 위해 디파이도 제도권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거래소를 이용할 때 실명 인증을 필요로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죠. 하지만 본인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나 개별 암호화폐 지갑까지 제도권 울타리 안으로 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관리 감동만 하고, 나머지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녹아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디파이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나 궁금한 IT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